네,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천아시안게임 태막식에 저희 CM블루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태막식인 만큼 모든 분들이 요즘인 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선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영상과 함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넣어봤습니다. 오늘 아시안게임의 마지막 날 그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영상과 함께 노래를 들리겠습니다. 캔스타!